네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 준비하고 있는 취준자매 서보현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느낀건데 여러가지 기업에 자기소개서를 넣고 이력서를 넣으면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돈을 생각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만 이제 매일 큐티를 하면서 마음을 다지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제가 돈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아니야 또 말씀으로 돌아가서 너무 치중해서는 안 돼 라고 하지만 또 어느 순간 보면은 돈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고 연봉에 집착하는 것 같고 하는 느낌 때문에 가끔은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마음을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디 다녀오셨죠? 너무 좋은 질문이고 사실 많은 청년들과 교제를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스 2장 15절 말씀해 보면 또 죽음을 두려워하므로 한 평생을 메어 종롯한다고 해요. 취업을 하면 그럼 만약에 취업이 돼서 돈을 많이 벌면 고민이 끝나야 되잖아요. 고민이 또 안 끝나요. 그 다음 고민이 있거든요. 결혼이요. 그럼 결혼하면 또 고민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고민이 끝나시던가요 선배님들? 고민이 시작되거든요. 제가 한번 30, 40대 애기 부모님들 이렇게 같이 하는 세미나에 갔는데 제가 실수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의 인생 최대 최고의 실수가 뭐냐고 그랬더니 앞에 이렇게 부부끼리 앉아계셨는데 남편분이 갑자기 기지개를 이렇게 펴시더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최대 최고의 실수. 그러니까 뭔가 해서 이루어내면 그걸로 만족이 되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만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떻게 살아도 결국 모든 인간 잘 살아도 못 살아도 한 가지 이르르는 결론이 있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죽을 거 모든 사람이 잘 살아도 죽고 못 살아도 죽으면 어차피 죽을 거 한번 소신껏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옳다고 하는 것에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지금 죽을까 봐. 지금 당장 어떻게 먹고 살아. 너 어디로 가. 너 뭐 먹고 살 거야. 너 어떻게 살라 그래. 이 말에 무서워서 그걸 슬쩍 피해요. 그런데 피해서 쪼로로 돌아갔다가 다시 오면 결국 죽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음이 두려워서 한평생을 메어 종로를 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한평생 메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옳다고 하는 것에 맞다고 하는 길에 한 걸음 내딛을 수 없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자유함을 선사하셨는데 이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리포서 4장 12절 말씀처럼 그런지 내가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여함에도 처할 줄 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됐는 거예요. 제가 1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10년 동안 주된 사역이 뭐였냐면 삽질이었어요. 곡괭이질. 아니 진짜 삽질이요. 실제 삽질. 곡괭이질. 예초기 돌리고 농약 치는 게 제가 10년 동안 한 사역의 전부였어요. 지금 돌아봐도 저는 그때의 시간이 절대 실패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이거 내려놓고 가서 평생 삽질하다 죽을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에요. 돈으로부터 자유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방법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실제가 되어지면 그분이 내게 진짜 기쁜 소식이 되어지면 그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저는 그렇게 사실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멘입니다.